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쁜 인간이죠. 아니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쁜 그런 인간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세상에 찐사랑은 오직 너 하나뿐이야. 이러면서 10년된 남사친이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라라 이 자식 보소 몰래 숨겨둔 아들이 있네. 아니 이게 정말 미쳤나. 원제 결혼 만큼은 꼭 나와 하겠다는 10년지기 남사친. 그런데 그 실체가 글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바로 어제 너무나 황당한 일이 생겨. 밤에 잠도 못자고 오늘 출근했을 땐 이리 손에 안 잡히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모르겠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들어와 글 써봅니다. 상황 설명 때문에 글이 많이 길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벌써 10년째 정말 친하게 지내는 남사친이 하나 있습니다. 이하 A라고 할게요. A를 포함해서 남자는 총 4명, 여자는 저를 포함해서 한 3명 정도가 늘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친하게 잘 지냈더랬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각자 찢어지게 됐고 또 서로 연락도 안하고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들 연락이 끊어져 버렸는데 딱 한 명이죠. A! 얘만 연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랑 저랑 둘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실 그래요. 얘가 제가 얘랑 제일 잘 맞긴 했어요. 같이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즐겁고 재밌고 또 둘만 있어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또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죠. 얼굴도 그래요.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보면서 그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남녀 사이에 친구 같은 건 없다. 그럴 수는 없어. 이런 말을 하지만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딱 한 사람 얘는 정말 다르다. 진짜 믿을 수 있고 의지를 할 수 있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동안 저한테 한 걸 보면 나한테 뭔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언제든 또 어디든 바로바로. 때로는 자고 있던 새벽에도 그냥 달려와서 해결해 주려 하고 도움을 줬어요. 의리로 말이죠. 또 둘이 만나면 저를 여자처럼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죠? 뭔가 응융하고 사심 같은 거 있잖아요. 작업치는 거. 그런 것들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여성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얘는 성을 초월해서 진정한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얘가 하는 만큼 열심히 의리로 도왔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애일을 엄청 좋게 생각을 하셨고요. 오죽하면 제가 늦은 시간에 다른 친구랑 신나게 놀다가 부모님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아빠가 바로 애일한테 전화를 할 정도로 그 친구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최근에 조금 뜸하다가 몇 달 전에, 아니 한 달 전이죠. 몇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 해도 각자 일이 있고 또 사는 지역도 다르다 보니까 최근 한 2년, 3년 사이 그 전보다는 조금 소원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또 서로에게 연인 같은 게 생겼을 때도 연락 같은 거 잘 안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찐친이라 해도 상대의 연인들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친했어도 서로의 남자, 여친에 대해 고민을 말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연애사에 아무 관심 터치를 안 한 거죠. 아니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해야 되나? 사실 뭐 저는 A 연애사에 관심이 아예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 얘도 저랑 똑같은 건 줄 알았죠. 항상 그래 왔거든요. 장난식으로 통화하고 웃긴 얘기나 하고 실없이 아니면 자기 회사 상사 욕이나 하고 또 그러다가 서로를 디스하는 게 통화의 대부분 늘 이런 식으로 진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동성친구처럼 지닌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연락이 됐을 때 또 평소처럼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야 우리가 벌써 나이가 26이네 도대체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대? 거기다 지금 너랑 너랑 둘 다 애인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혼 언제 하겠냐? 큰일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랬는데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애이가 대뜸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서른 살까지 서로 결혼 못하고 애인도 없으면 우리끼리 결혼하는 건 어때? 내가 큰 마음 먹고 너 받아준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죠. 왜냐하면 우린 늘 거지같은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야 내가 미쳤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거지같은 너랑 결혼을 하냐? 개소리같은 거 하지마 이렇게 받아쳤어요. 뭐 쌍욕만 안 할 뿐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날 그런 소리를 하더니 또 그 다음날 연락해서 그러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러고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하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똑같이 헛소리 하지마라 꺼져 이렇게 받아쳤고요. 그랬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장난으로 생각하니까 지도 답답하고 안되겠나봐요. 하루는 엄청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만해. 내가 너한테 장난처럼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이건 내 진심이다. 솔직히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연애는 다른 사람이랑 할지 몰라도 결혼만큼은 반드시 꽁꽁이 너랑 갈 거라고. 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친구 같은 거 그만하고 결혼을 전제로 진짜 제대로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어? 이렇게요. 아니 나는 지금껏 얘를 단 한 번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진지하게 이러니까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절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너를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나는 친구를 잊고 싶지가 않아. 그냥 네가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게. 이랬더니 그래 뭐 그 마음 나도 이해해. 즉답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 안될까? 어? 등등등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서 저는 야 됐으니까 장난 그만 쳐라. 이렇게 대답을 했고 얘도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길래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저를 친구가 아니라 여자처럼 대하려고 하고 뭔가 다른 느낌을 줘요. 당연히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친구를 잊고 싶지는 않아서 일단은 그래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것도 웃긴 게 시간이 지나면 저도 모르게 점점 진지한 생각이 들어요. 뭐야 얘가 지금 정말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한번 만나봐도 나쁘진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입니다. 제가 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취향도 나랑 너무 잘 맞고 또 그동안 실망스러운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적도 없고 배신 때린 적도 없고 그래 이 정도면 친구를 떠나서 남자로 봐도 믿을 만한 놈이긴 하지 대충 좀 괜찮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확신에 찬 그런 마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친구에서 갑자기 남자로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감은 생기지만 진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 이러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결국 어제 거지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정말 꾸준히 연락을 하다가 바로 어제죠. A를 만났어요. 참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한 뒤로 매일 연락을 주고받아서 그런 건지 뭔지 막상 또 얼굴 보니까 좀 좋아지는 그런 감정도 생겨요. 남자로 보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A도 저를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마치 여친을 대하듯 행동을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기분 나쁘지 않네 이런 게 먼저 느껴졌어요. 얘한테 만나가지고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이 나오고 그걸 먹으면서 평소처럼 대화를 주고받는데 얘가 야 우리 오랜만에 밥 먹고 영화나 보러 가자 이러더니 예매를 하고 싶다며 자기 폰을 꺼내서 만지작 만지작 해요. 그러더니 자기 CGV 아이디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에이그 줘봐 저는 있거든요. 이러면서 폰을 받았고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딱 했는데 그랬는데 와 정말 이거 뭘까요? 정확히 그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상태바에 카톡 표시가 딱 떠요. 그것도 꽁꽁꽁 하트 이렇게 순간 이건 또 뭐야 싶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봤는데 야 정말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야 오늘은 뭐 할 거야? 설마 깐짓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오늘은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을 건데 뭐 이 두 문장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직관했어요. 아 이 자식 봐라 이거 뭐야?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데 나한테 이런 건가? 이러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정말 혹시라도 제가 오해를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또 저처럼 말 편하게 장난스럽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다른 여사친구와 그래서 일단 조용히 상황 파악부터 해야겠다 이라는 생각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티 안내고 조용히 카톡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제 촉은 틀리지 않더군요. 당연히 똥 씹은 표정이 됐고 이것 때문인지 눈치를 챘나봐요. 바로 제 옆으로 오더니 폰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야! 아씨 너 지금 뭐 보는 거야? 아이씨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내가 설명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폰부터 줘봐. 야! 내가 여기서 구함 지르고 쌍욕하는 거 듣기 싫으면 그냥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변명이든 뭐든 일단 이거부터 듣고 보고 한다. 이렇게 말한 뒤에 천천히 살펴봤고 이 자식은 제 옆에서 비 맞은 개처럼 안절구절해요. 내용이 엄청 많았는데 거의 20분 넘게 본 것 같아요. 단 한마디도 안하고 그 내용 싹 달았습니다. 처음엔 어마어마한 배신감에 열이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볼수록 사람이 오히려 차분해지고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그냥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자식 이거 이제 보니까 그냥 쓰레기였구나. 보니까 10월 27일부터 대화가 있는데 그 전에 지운 건 그 저는 지운 건지 뭔지 없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실이 딱 저한테 그 개소리를 했던 여자로 만나자 남자로 만나자 그 시기랑 거의 일치했어요. 대화가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부동산 업자랑 통화하고 나중에 다시 전화줄게. 집이 나왔다는데 딱 우리 둘이 살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 나랑 사는 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정말 혹시라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야기해라.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기야 나는 진짜 괜찮다구. 정말이지? 어 어머 사층이네 딱 괜찮다. 아씨 나는 아들이 좋지만 이렇게 꽁꽁이 혼자만 있으니까 좀 그러네. 우리 그러지 말고 딸 하나만 더 낳으면 안 될까? 싫어 그거 엄청 아프단 말이야. 정 그러면 자기가 낳든지. 자기야 나는 절대 죽어도 안 팔 거니까 자기도 절대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절대 울리면 안 돼. 에이 걱정하지 마. 나 절대 안 그래. 너 내 성격 알잖아. 남자다운 거. 크나저나 우리 꽁꽁이 보고 싶다. 같이 살 거면 어차피 맨날 볼 건데 뭐. 그리고 나는 자기가 더 보고 싶은데 빨리 보고 싶다. 대충 이런 느낌이고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 차마 쓰기도 싫은 더러운 내용도 오지게 많았어요. 부끄럽네 어쩌네. 이미 볼 거 다 봤는데 뭐가 부끄럽냐. 여자가 그랬더니 난 자기 거 다 봤는데 난 어두워서 못 봤는데 일할지 해되는 것들 말이에요. 정말 많았는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더 답답합니다. 그 외에도 서로 여보야 자기야 잘 자요 사랑해요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런데 웃기는 게 자기들은 절대 사귀는 사이가 아니랍니다. 이 거지같은 놈이. 와 이건 뭘까요? 혹시 제가 호구로 보였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